이처럼 대한민국 유학공업때도 이제 거세한 유세스윗브랜드의 비상을 떨어지는때가 되지 않았나 감히 생각해봅니다. 그 선두의 저희 패널을 받았겠습니다.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학공업브랜드가 되겠습니다. 대한민국 유학공업때도 고객과 국뿌레벨을 가지고 해외의 행복을 만들고 밝은 미래의 사회를 만드는데 엄마와 아기를 위한 특별한 선물같은 마음으로 이 제품을 만들게 되겠습니다. 푸더라는 그리스로 신의 선물이라는 뜻인데요. 대한민국 유학공업때도